안녕하세요 로이카브입니다 네 오늘 제 구독자 6천명 이벤트 추첨을 할거구요 일단 영상을 찍어서 추첨 영상은 카메라로 찍어서 미리 업로드를 하구요 당첨자 발표는 이따 저녁에 실방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댓글 추첨기 이용해서 할거구요 지금 상품은 6가지 해서 가장 6등 상품 먼저 추첨을 해서 지금 예행연습만 한번 해봤구요 잘 되는지만 작동만 해봤고 걸리신 분들이 좀 있는데 아쉽구요 일단은 본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이제 6등 부터 추첨을 한번 해볼거구요 메일 주소를 댓글에 안써 주신 분이 올라오면 제 추첨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지사항이 올려놨기 때문에 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셨어야 되요 그 다음에 구독정보 확인은 제가 이제 해볼건데 혹시나 구독정보 오픈을 아직 못시켜 주신 분들은 제 채널이 구독이 되있는지 화면을 캡쳐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셔야 상품을 보내드릴겁니다 네 그러면 6등 부터 추첨 해보겠습니다 자 6등 갑니다 아 금월드 윙컴님 응원 댓글만 달아주셨네요 일단 뽑히긴 하셨는데 메일 주소를 안 남겨주셨죠 다시 추첨합니다 제 추첨입니다 아 전성우님 정밀탄 되셨습니다 VFC 정밀탄 축하드리구요 그 다음에 5등 BLS 정밀탄입니다 아 히딩크 박사님 이벤트 응모합니다 라고만 해주셨고 어 메일 주소를 안 남겨주셨네요 이러면 안되죠 네 제 추첨합니다 박현우님 축하드립니다 네 메일 주소를 저렇게 딱 남겨주셔야 박현우님 축하드리구요 그 다음에 4등 퍼프디노 그린가스 김재현님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 그 김재현님이 아니십니다 그 문제의 김재현님은 아니시구요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퍼프디노 가스구요 그 다음은 3등 소음기 아 GSMC 대표님 네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한번은 이렇게 딱 또 영상에 언급이 되네요 네 그 1,2등 상품을 지원해주신 GSMC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제 추첨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거를 안했네요 다시 어 PB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군대에 계시는데 어 저녁까지 두 달 조금 남으셨는데 아 소음기 축하드립니다 저녁 선물로 받으시게 된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2등 GSMC 560 픽셀 아 조닝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쉽네요 왜 메일 주소를 안 남겨주셨나요 조닝님 아 아쉽네요 제 추첨하겠습니다 아 조닝님 아쉬운데요 어 이규 형님 이규 형님 네 축하드립니다 어 GSMC 560 픽셀 소염기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1등 와 배틀필드 라텔 아 이수동님이시군요 역시 응원댓글 감사합니다 네 1등을 또 어 다른 네 유저분들에게 양보해 주시려는 저 어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그 응원댓글 감사하고요 아 1등 다시 추첨합니다 아 아 이영구님 왜 댓글을 그 댓글에 메일 주소를 안 남겨주셨나요 이게 그 다음 추가 댓글에 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해당 댓글에 메일 주소가 남겨있어야 돼요 아 아쉽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아 1등 어렵네요 다시 제 추첨 아 상큼한 콜라님 축하드립니다 1등 되셨습니다 GSMC 소용기 560 그 박스에 들어있는거 있죠 네 고거 보내드리구요 아 이렇게 6등까지 추첨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1등 상큼한 콜라님 2등 이규 행인가요 이규행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요 3등 소음기는 아직 군대에 계시는 비비님 4등 퍼프디노는 네 김재현님 5등 BLS 정밀탄 박현우님 6등 전성우님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네 저장을 시켜놓고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따가 실시간 방송때 다시한번 당첨자들 이렇게 언급해드리구요 당첨 되신분들 축하드리고 당첨이 안됐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7천명대 이벤트 또 기대해주시구요 이따가 실방대 뵙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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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